아 시작 아 오랜만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바이러스 게이트 2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킹각스 였나요 어 그거 하러 가라 그랬죠 어디였더라 그럼 알겠지 레벨맹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20밖에 안 돼 20이 아니었어요 나 레벨 왜 깎임 갑시다 최종 보수 레벨 30이라 그랬으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더 강해질 겁니다 레벨업 많이 나가자 하도 게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게임을 이제 키면 맘 넣고 레벨업 하면서 내가 이제 목상태도 안좋고 생각도 안하면서 할 때 편하지 않으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가장 상태 안좋을 때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항상 개판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종이 합니까 그런게 여기 였나 여기 였어 여기 였어 어디였지 여기 였나 여기 였나 여기 였나 보다 여기 가라 이거 되게 잘 만든 게임 같다 아무리 봐도 만들어진 시기를 생각하면은 음 맞죠 보상 받고 오늘은 일단은 2레벨업 가능하면 4레벨업 저번에 4레벨업 했죠 겸치 들어가는 양 비슷하기 때문에 4레벨업이 되면 좋겠네요 오오 캐스트가 없다 근데 캐스트가 있어야지 내가 레벨업을 하는데 될까 과연 여기다 여기다 하하 분명히 내 생각에는 그냥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냥 넘어가냐 설마 그럴 리가 없을 어 이곳은 너의 가슴이 될 것이다 그곳은 너의 가슴이 될 것이다 이거 항상 그렇지 뭐 뭐야 죽음의 주문 즉상업이냐 딴거 안 통해 나 레벨이 몇인데 그런걸 박을라 그래 금방지기 말이야 안 통해 안 통해 그곳에서 마모비 제한이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가 이깁니다 여태까지 레벨링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 플레이 타임 몇 시간인데 이거 여기서 하나만 키웠다고 플레이 타임 동안 백날 써봐라 사실상 내가 이거 편집을 안하고 그냥 총으로 거의 다 올렸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은 독보적으로 높거든요 여태까지 레벨링만 했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백날 써봐라 마너 다 써 마바 마바 다 써 다 꼬라박아봐 하나 숨쉬는 방벽 그 자체요 언제 풀리냐 너 뭐 걸려있는거냐 근데 되게 다 저항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잘 걸리냐 된건가 안되서 아직 당했어 야 쟤 왜이렇게 세냐 알라딘 알라딘 왜이렇게 세 알라딘 딜을 당하고 있는데 쟤 저렇게 물리였어요? 법사 아니었나요 나름 쓰고 도망가야지 아 잘 생각하자 이거 하고 아아아아 여기서 서서 여기서 서서 좀 때리세요 그래 쟤가 센건가 본데 야 무슨 로브같은거 입고 있는데 저렇게 튼튼하냐 저거 자체가 센가봐 리치라더니 나 나가서 그냥 캔슬해버려야겠다 기술을 일어나봐 이곳은 너의 두 곳이 될 것이다 아 잠깐만 캐스트부터 해서 캐스트부터 해서 킹각스 킹각스 끝났네 이제부터라도 이상한 해골의 의뢰는 경계해야겠다고? 여태까지 경계를 안한 이유가 뭐하는거지 아 너 뒤졌다 이제 다 저항해버려 설마 기절한거였어 여태까지 그러면? 아 무슨 기절을 이렇게 하루쟁이래 하지만 내게는 기절을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아아아아 멀었어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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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 민건 좋아 민건 좋은데 풀렸잖아 이거 다 쓴거 아니냐? 또 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설마 이거 다시 돌아가는거냐? 제한 있겠지 어 제한있어 제한있어 불로 바꿨죠 지금? 뒤졌다 뒤질 준비해라 마법 다 뺐다 야 헴 베이빈 구성 다 뺐다 어디서 지금? 그라치 strategic 약해 빠졌어 이게 진정한 방학 그라치! 주사신 됐냐 설마? 뭐야? 쟤도 불로 태워야 죽는다던가 그런거 아니야? 일단은 좀 때리다가 바꿔보자 어차피 푸치랑 회복 없잖아 쟤 이리와 뒤지게 맞는 것이여 실패했지롱 실패했지롱 간다 잘했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캔슬했고요 불검으로 불검으로 죽이는 거겠지 근데 불검으로 죽이는 것 치고 아무 반응 뭐 쌌지만 죽음의 손가락 피했고요 아 이프리트 소환이야? 아 쟤가 이프리트야? 아니요 그렇게 안생겼는데 아 뭐야 아 내 거고 내 기술이구나 야 이프리트 죽여 어? 진짜 불인가 봐 뭐야 야 잠깐만 이 신정한 힘이요? 꺼지세요 신정한 힘을 내가 왜 못 봅니까 신정한 힘을 내가 왜 못 봅니까 맛없는 건 안 먹습니다 이거 한번 쉬고 와도 어? 즉사 마흡이야? 아 마흡 다 젠 됐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죽었잖아요 일단은 한번 죽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쟤? 보자마자 썼는데? 트롤로 갈까? 그러자 트롤 트롤 트롤로 가면은 살지 않을까요? 음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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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아 똑같네 잠깐만 그러면은 쉬자 어차피 마법 다 젠데 쓰면은 여간 가시라고? 여간 가서 쉬고 온단다 진짜 그러면 여간 가라 그러면 안 갈 줄 아나 갈 거야 트롤이 길을 뛰어다니면서 여간을 밀립니다 트롤이 길을 뛰어다니면서 여간을 밀립니다 투명 트롤이 저기 나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왕족처럼 한숨 때리고 올 테니까 트롤이 킹각스인지 니치인지는 트롤이 킹각스인지 니치인지는 꼬리말고 도망가도록 어디 또 마음을 빼는 시간이 온건가 정말 끔찍한걸 지하에 저런거 있는데 어떻게 다들 안녕하신가 이프리트 먼저 죽이자 이프리트도 풀렸겠구나 아 저렇게 세다고? 아 저런거 내가 어떻게 이겨 피했지 투옥이라는 기술이네 또 썼어? 투옥만 쓰냐? 투옥 아 말도 안 돼 저거 그냥 평탄가 본데? 어 이제 못쓰나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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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게 저게 뭔 기술인데 저렇게 한방이야 이거 혼자 있으면 무조건 당하는 기술인가 본데 가봐 풀렸죠 데미 리치 킹각스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 아 저거 무한인데 저거 어떻게 안될거 같은데? 투명한 마법 없냐? 아 이거 잘 생각하고 들어가야겠다 진짜로 침묵은 당연히 안 걸릴거 같고 뒤에 내 스펙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자 어차피 제가 내 생각엔 이거 좀 해줄거 같거든요 무작위 물약을 하나 먹어 아쏘리 먹어버려 그냥 초기 100%만 아니면은 내가 100%인거 같은데 어떡하지? 나한테 은신 물약이 있을텐데 아 아 투명한 이거 먹고도 반응하면은 가장 나은거지 네 네 아우 세이트 감지도 해? 저거 어떻게 이겨 저러면 아 잠깐만 찾아보자 데미 리치 퀸각스 데미 리치 데미 리치 퀸각스는 체력이나 근육중력이 엄청나게 약하나 마법적력이 높으며 레벨 플러스4 이상 무기가 아니면 물리공격으로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고? 아 아 하루에 10번 동안 봉일을 하는데 그걸 맞으면 주인공이 당하면 게임오버가 된다고? 아 그럼 내가 계속 무효화 시키고 있는건 한번 해보자 플러스4 무기가 없는데 무기가 아니라 방어구는 하나 있거든요? 아 계속 빼보자 아 10번이래요 종족 특성인지 나발인지 해서 어 다 빼버려 10번까진 안 뺀거 같아 생각엔 그냥 가슴 2번 1번 2번 많이 쓰게 하고 있죠 지금 어 야이씨 무섭다 무서워 이게 써진거야 뭐야 시전시간이 1일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사하는데 어 빠지고 있는 것 같죠 이 생각에는? 세이브는 자동으로 되고 있으니까 아마 횟수도 빠지고 있을 거예요 빨랐다 에이씨 봉인 해제가 있는 녀석을 동료로 해서 봉인을 풀면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다는 거 아니야 혼자서는 이거 플러스4 무기도 있어야 되고 마법 제어는 무진 없고 대체 방어력이 낮은데 플러스4 무기가 안 통하면 그냥 나가서 그냥 못 때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냐 진짜 10개인 거 맞아? 나 10개 넘게 뺀 거 같은데 저 봉인이 100%래 개사기꾼이야 아 개사기꾼이야 활이 되는 부분이냐 10번이 넘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10번이 넘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무한 아닙니까 무한? 아이씨 이미 넘었잖아 이미 넘었잖아 음 이런 식으로 빼는데 제한 없는 거 아니야 10번이 남았어 10번 갱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빠지나? 아니 이런 식으로 투사체 날린 다음 빠지면 빠질 거예요 내가 저번에 빠져봤기 때문에 아팔 때 이런데 안 당한다고? 오반데? 선빵 때려박아라 아 빨라 어떡하지 쟤? 투명한 포션 다시 먹어봐 아 투명한 포션 먹은 상태로 가버렸네 됐어 하나 정도는 상관없어 보이나 본데 얘? 그냥 탐지하는데? 바로? 어떻게 저거? 주 봉인을 어떻게 풀어야 돼 저거? 어이씨 어 내가 일단 무조건 잠깐만 방어도 왜 이렇게 높아 얘? 얘 왜 방어리 왜 이렇게 높아요? 아무튼 뭐가 있다고 방어리 방어도 왜 이렇게 높냐 너? 마이너 7이라고? 왜? 왜? 아니 왜? 방어도가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잖아 얘 왜 이렇게 높아요 회피율도 올라가나 레벨업하면 아닐텐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쟤 뭐지? 왜 이렇게 높지? 이해가 안되네 근데 겉보다 그냥 감당이 안돼 감당이 안돼 쟤 쟤 너무 강해 다시 쳐보자 데미킹각스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저거 무한이면 그냥 못 이기지 연애 기능도 있어요 게임에? 연애 기능이 있는데 연애 중인 히터가 이제 걸려버리면은 연애가 다 깨진대요 추방으로 돼요 일단 추방은 효과 보긴 100% 동일하나 아... 아 그래 횟수 제한이 없다네 아 마법사 보호스크롤 쓰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어... 그럼 끝난다고? 이거 아냐 이거 이거 쓰면은 그냥 안 걸린다고? 그럼 너무 상기세지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식별에 쓰는 거야? 세상에 이거 황당하네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아 어째 색깔이 다르더라 이건 불로 보호고 음... 이런 식이구나 언데드가 가는 물리공격이 돼 이거 아니지 좀 잠깐만 그니까 아 스켈레톤 워리어 군단을 하면은 소환수에게 분산시킬 수가 있다 소환수 능력을 쓰면 좋다 벗어리어 3정에서 마법보호 스크롤을 사오면 된다 플러스프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냐 내가 아직 파밍을 못했네 파밍을 못해서 이렇게 그 시기 한 거군요 아직 그럼 내가 템이 난 3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군요 뭐 어떻게 그냥 해야지 쟤 못 이긴다는 거 아냐 지금 때려도 데미지 안 들어간다는 거 아냐 때리지도 못하지만 가자 그럼 못 쪼겠어 안 된다는데 모험가 상점은 아무래도 그 거리인 거 같고 한 번만 때려볼까 붙어서 그럼 아 근데 플러스4 이상 아니면 안 들어간다고? 아 나 제일 센 게 플러스3인데 아 너무 크 무식하잖아 거는 좀 플러스4 무식하잖아 무식한 적도 없는데 나는 3 옷 보고 그때 가서 놀랐는데 이건 좀 아니지 그냥 가자 웃잘 수가 없다 이거 아 가자 아 지치네 시작하자마자 못 깨고 가면 어떡해 강도라고? 강도라고? 뭐야 너 왜 아무것도 안 떠 죽여 죽여 내가 눌러줘야지 때릴 거야 척하자도 중족이야 나 왜 체력이 회복되는 거 같지? 바꾸지도 않네 간다 염치 천 주는 건 좋아해요 내 성체 아 좀 때리고 그래 세금 받으러 가자 전쟁 아직도 안 났어 야 이거 불안해지는데 저런 킹각스 저렇게 무적인 녀석들 만나니까 나 레벨 30 찍어도 지금 장비로는 못 이긴다는 거 아니야 저런 거는 의미가 없네 그러면은 무조건이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100% 봉인당해서 뭐 드래곤이고 뭐 그냥 다 즉사한대요 저거 맞으면은 시전시간 1이고 뭐야 그게 어이가 없어 의의가 없어 진짜 의의가 없습니다 빨리 됩니까 그게? 데미지 몇이냐 너 20 18에서 25 17에서 24 아 아 아 아무것도 없는데 드럽게 지치네 진짜 하 난 내가 이제는 먼치킨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아직 이장인데 뭐 아 염치 받아 먹읍시다 염치 받아 먹읍시다 어 제 동료를 보다시피 사채없지압니다 갚으러 왔다 아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처형해라! 제스에게 처형이나 하세요. 겸치주던가 처형당하던가 둘 중 하나야. 만약 인근 주민들 중에 이들에게 돈을 빌린 일들이 있었다면 틀림이 독착을 받겠지요. 어, 첫 입죠. 자비로우십니다. 어, 됐네. 난 돈 안 뺏기고. 일행들 이제 해주고. 이제 바꿔. 도장도. 내꺼 써. 도장 저거 왜. 어쨌든 건 겸치 받았고요. 싸게 먹혔죠. 돈 받으러 가겠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뭐 손실도 아닙니다. 겸치 받아먹은 게 최고죠. 세금 털러 가자. 야, 놀러 다니는데 세금이 들어온다니 완전 진짜 미친 인생 아닙니까? 꿈같은 인생이다 진짜. 로드 도박힘. 가자. 너무 좋아. 어, 야 미쳤어. 4,500원 있어. 잠깐 나갔다 가면 돈 잔뜩 쌓여있어. 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써도 써도 끝이 없는데? 어디 가서 빚을 해도 뭐 2,000원, 1,000원인데. 잠깐 되면 돈 다 쌓여있어. 도박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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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근데 캐스트 중에서 제가 아직도 지니를 해방해라 이걸 안 했는데 지니가 여기 있고 골렘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골렘을 못 이겨서 지니를 못 해줬거든요. 아, 다시 갔을 때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가. 육예범 사자라. 요청. 돈 내고 이제 진행할까? 많이 세진 거 같은데 나. 가자 그냥. 없어 지니도 이제. 지니 뭐야 정치가. 내가 성주인데 지금 사라진 것이여. 성주만 안 보이나? 다른 캐릭터로 가면 보일라나? 성주만 안 보일라나? 파티는 혼자밖에 없는데 저거 뜨는 것 봐. 아 개인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습니다. 경험치를 먹던가 캐스트를 깨던가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캐스트 깨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많으니까. 두 개랑 아 저거 두 개 같은 거고 겔란베일에게 줄 돈 이것도 다 같은 거잖아. 위에서부터 처리를 할까? 다 같은 거 아니야? 위에서부터 처리를 할까? 잠깐만. 그 공이 만나게 해달라 그랬잖아 일단은. 근데 그걸 뭐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 후우우우우우우우... 아 저 캐스트가 그냥 화장 온 김에 그래도 동료가 될 수 있는 애들 해 보니까 어어어어어어어어 데려갈까요 되게 무식하게 생겼다 여자 좀비 아닙니까 이거 굴 아닐까 굴 입에 피도 묻어있고 동료를 만들어 왔다가 어디 킵 해놓고 나중에 핵사트랑 센 놈들에서 다 데려갈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레벨업을 일단 혼자 해야 되니까 겸지 내 다 먹을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가 돈 만 5천원 이제 돈도 아니거든요 주당이 오베어치 들어오기 땜에 앞으로 길게 얘기할 거 생각하면은 돈도 아니지 맘 마법 부분도 얻게 될 것이다 아 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한 번 더 당신 편에 서겠어 이 계획 한 아 establish 와 경험치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냥 돈을 경험치로 바꾸는 수준인데 어... 이거 대화 몇몇만 하고 이렇게 받으면 개꿀이지 어 좋겠는데 경험치도 먹고 당신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어 이건 잡류일 뿐이야 내가 세니까 근데 얘 나쁜 거 시킬 것 같은데 생긴 게 왠지 동력과 대봐야 알겠지 저 일단은 선 성향은 아니고 중립인데 평가는 선이죠 일단은 계속 좋은 일을 해서 음... 그래 잠깐만 움직임부터가 이제 뭐야 이제 내 체력이 정해졌고 여기 3장을 넘어왔구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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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도 재밌을 거 같아요 딱 봐도 약간 언덕트스럽고 어...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랑 티먹는 것보다 개불이랑 티먹는 게 재밌을 거 같기도 하고 인간이 더 약해 호플이 너무 셌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강해 여섯... 여섯 명만 나와도 나 못 이겨요 하핳 1 대 0 못 이깁니다 2 리 Tahir 그 여섯 명이 그 여섯 명 그 여섯 명하곤 나AST 그 여섯 명 상징이 그 여섯 명은 그 여섯 명이 그 여섯 명이 그 여섯 명이 그 여섯 명이입니다 그 여섯 명이 그 여섯 명이 그 여섯 명이입니다 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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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나야! 내가 사기지 못하나 그가 나야! 강한 마읍사 내가 사기지 못하나 너도 죽을놈이 아니라. 너 죽을놈이. 죽을놈이. 너무 무쌍하는 거 아니냐? 어 아직 아 도망친게 2호의니 아니구나 어 어 난 보드 힐을 위해 일하기로 했다. 그녀는 쉐도우와 시퍼 맞사하는 라이블 길드의 우투머리였다. 그녀는 내가 고용한지 어찌 저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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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이네 이제 일찌 갱신된 거야? 읽어볼까요? 양복을 동안 같이 읽어보죠 잠깐만 일찌 됐어 됐어 캐스트 쪽인가보다 따라가기로 했다 따라가는 거야 일단 먼저 물 마시고 약 먹고 아 아 클리어로 안 뜨냐? 불안하게 가죠 빨리 전에도 한번 들어갔던 곳인데 옛날에 별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열렸나보다 기지구를 이렇게 다음 말뚝 야 이게 중요하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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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아 아 아 게임 조정이 안 된다고? 저 튕기고 있어! 열려! 아 깎았구나! 아 이게 다냐? 아 3원이 뭐냐 3원이 능력을 쓰면 내가 아깝다 일이 좀 많나 본데 바보야 뭐 이상한 애들만 있어 어딨냐? 이거 보드이야? 도적이야 뭐야? 가져오라고? 나 좀 둘러보고 갈래 도적이야 불안한데 얘네들? 나한테 뭔 짓을 할 것 같은데? 길도 되게 이상해 뷰지가 이렇게 넓었어? 넓을 것 같긴 한데 얘가 들어간 골을 보니까 근데 좀 과하지 않나? 시방 지금 더비 따위가 덤비는 곳이야 동면역이야 아니구나 아직 목걸이 바꾸면 돼 상관없어 겸치 내놔 겸치 무조건 다 받아간다 계단이다 계단이다 아 여기도 연결돼 있다고? 뭐? 아 지하가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면? 와 이랬단 말이야? 미치가 이랬어? 기억이 안 난다 이리 쓰면 그리뷰가 떴겠지 위로 아예 못 들어갔었나 본데 그럼 내가 아이 건방지게 뛰어나와 놓고 봐라 빠른 놈 이천 그 정도는 어림도 없어 겸치 많이 주는데 의외로? 어 레벨업 하겠는데 이거다? 이제 거미 같은 거 나오면 약간 얘네랑 신고하고 싶지 않아지는데 에이 그런 나약한 기술로 지금 가자 가자 어 이거는 상위 주문인 것 같죠? 거기엔 자 이쪽 좀 가볼까? 아 여기가 그곳이네 야 이게 다 연결돼 있었단 말이야? 와 어썸하네 여기를 내가 못 나갔었나봐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3장이니까 메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거 있어야지 거미인간이다 겸치 많이 주면 잠깐 잠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구성 야 이거 너무 씨 야 어? 아니야 죽은 거구나 안 꺼져? 어디서 지금 잠깐만 잠깐만 미쳤나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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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돼 죽이면 돼 죽이면 돼 그렇지 겸치 많이 안 주네? 내가 생각하던 걔가 아닌가 본데 한숨 때리자 아이씨 레벨 업 무기 숙련도 1 타코 어 무난하죠 소금 어 스킬도 찍을 수 있어? 와 워크라인 내구성 아 아 2레벨당 1라운드야 워크라인은 뭐였지? 아 나 그냥 이거 찍을래요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 쓰기도 귀찮아서 안 쓸 거 같아 내 생각에는 귀찮아서 안 쓸 거 같은데 세금 버듬 1라운드 더 막아준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여기도 이제 뭐 밖으로 나가는 길 거 아니야 여긴 또 어디냐? 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집트 냄새가 화강 나는데? 그렇지 내부가 있네 아 진짜 갈 데가 너무 많다 여기 아 뭐가 X 됐어 근데 능력치 흡수 당했어? 기다리면 풀리잖아 아 이 정도 몬스터는 간에 기별도 안 오제 타샤아 사라져 흡수당함 질 얼마야? 그래도 없네 아 야 1400 괜찮게 준다 계속 끝에다 가보자 다 이렇게 다 뒤져보고 여기도 길이 있었단 말이야? 아래랑 이쪽 가보면 되네 여기 먼저 갔다 가자 아래랑 이쪽 가보면 되네 저기 나가는 길이겠지? 이렇게 캐스트가 추가되는 게 없으면은 내 생각에는 내가 못 낀 캐스트만 연장선으로 분류되는 거 같고 추가되는 게 없으면은 그냥 금방금방 갈 거 같네요 엔딩까지 뭐지? 이거 좀 아니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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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이렇게 나온다고? 아 쓰이 도시방 나 어딨냐? 얘부터 능력 봉이 있는 애부터 아 봉이 이미 당했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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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나 나가려고 맨줄 잡았잖아 아휴 회복 써야 되네 아이C 비싼 거 써야 되네 하여튼 뭐 회복 써도 나 돈 많기 때문에 꿀릴 거 없지 지금 쓰는 것 중에 가장 이게 1회용으로 2천원 가까이 먹으니까 되게 값어치가 그치긴 한데 계속 쉬어 피로 다 날아가고 버프 걸고 내구성까지 아 이거 횟수구나? 라운드 지속도 그렇구나 야 검치는 야 이렇게 안 죽냐? 됐다 2천 2백 어 괜찮다 죽여 죽여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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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은데? 2천 2백 2천 2백 뭐야 아 너무 싱겁잖아 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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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는 양반의 무덤인 것 같은데 표펄기다 표펄기 많이 주지 않나? 선빵 때려 일단 어 2천 2천이면 뭐 나쁘지 않지 이게 다야? 극심하녀노 극심한 불안하다 다야 이게? 뭐 없어? 뭐야 이게 닫혀있는 문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닫은 건가? 아 젠 되면 좋을텐데 아 에너지 흡수 또 당해 에너지 흡수는 아니지 어 레벨옵수 아 레벨옵수네 아이씨 이렇게 두 번을 하게 한단 말인가 덕분에 세금 잔뜩 걷어겠구만 이 새끼들은 뭐 정말 있어 이 동네에는 나갈래 어 다 때려 분명 귀찮을거야 죽여 죽여 그렇지 너무 쉽게 죽인거 아니냐 4천이네 모형 이거 모임 검은 거미 조각상 한 번 어어 변신할 수 있고 소환이 된다네 아 거미줄 내뿜겨도 돼? 소환 스킬이 생겼네요 쉽게 말해서 아 이거는 내가 감당이도 좀 어려운데 숫자가 아 이거는 내가 야 일단 왜이래? 걸렸어고? 퍽 그니 도전가자 달성 야 네마 좋다 다팔 이렇게 좋아? 아니 갈수록 이 고성능에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런 애들도 믹스가 뜬단 말이지 이온스턴 거미산란 오우야 마법도 다양하다 주문 면역 이온스턴은 뭐야 능력이 착용이야 오야야 이게 뭐야 타코의 생명점 10%라고 개석이잖아 이거 필요없네 그럼 버려 이제 여기 넣어놓자 너무 좋잖아 소원 마법 플러스 타코랑 생명력까지 야 이거 뭐 대박인데 아 근데 이 큰데를 저런 찌꺼기가 먹고 있었다고 좀 센 도미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되게 약한데 쟤는 21위다 이제 경험치 3만 정도 먹었네요 다 돌아서 레벨 파고도 플러스로 아주 훌륭해요 에이 귀엽게 또 경험치 주러왔어 이쟨 아주 귀여워 귀여워 발사 죽여 1,400 4,50 2,000 야 너무 좋아 4,000이잖아 거의 리젠인데 빨리 부두가서 캐스트 깨져 얼마 줄지 궁금하다 원래 RPG 게임이 뒤로 갈수록 보상이 후회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게임 같은 경우 아이템은 후회지지 몰라도 경험치에 이제 상환율이 25만 정도에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대는 그다지 안 되는데 이거 뭐냐 직업마다 경험치 올라가는 거 달라나 데미지 안다는데 아 궁금하다 근데 역시 이런 식으로 독고다이로 도라낼 때는 괴물팀이 재밌어 괴물 동지 아 내려가는 길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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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씹으리네요 아직 들어갈 데가 많은데 갈 수가 없어 다른 구역으로 가던가 비밀물이 있나 보다 캐스트로 진행해서 풀리던가 그쵸? 너무 대놓고 악당인거 아니냐 근데 좀 티 안나게 해야되는거 아니냐? 너무 모르고 여긴 비밀길인가 본데 여기 길이 표시가 있는데 보자 아 이거 무조건 걸어야지 쓰네 귀찮아 와아 인첸트템 두개 나왔어 아 이게 뭐야 쓰레기잖아 뭐야 재단 뭐 제물밭인데요? 일로와봐 여기 안가진다고? 안되냐 뭐 아무것도? 안되네 나중에 뭐 풀리던가 하겠지 갑시다 여기도 길이 있을거 같애 너무 길어 맵이 좀 아까워 여기 살짝 있어 잠깐만 아 그치? 아이씨 아 혹시 가져봐 아무것도 없겠죠? 가보자 야 35피에? 어 이 차례 뭐 어떤 상관없네 뭐 같은 상관없네 ICU 되면 정말 짧은 차량이 될 거예요 이리 있는 거 없네 대미시만 더럽게 입었네 아우 가자 진짜 여기 이런데 못가? 갑시다 일로 나갈 거 그러네 여기가 더 가까운데 가자 그냥 또 왜 글로 기어들어가고 있어 일단 항구로 가서 다 처리하고 하도록 하죠 아이템도 좋은 게 많이 생겼고요 당장은 뭐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좋으니까 거미를 소환하는 게 거미가 얼마나 센지 몰라도 나는 단순하게 이제 마법을 빼준다는 거 마법 횟수 제한은 게임이고 길 있네 이씨 상대 몬스터 마법을 빼준다는 점 그 점에서 돕겨 보겠습니다 이리로 가는 거 아니냐? 기다리면 그치 형 잘 찾냐? 구루마 Nothing better to do I am the predator that lives amongst you 돌았나 이게 야 뭐 니가 움직이는 거였어? 깜짝이야 하이어빈이요? 그런게 보이나요? 아 이게 하이어빈인가 보다 내구성 같은게 근데 여기서는 안보이지 않나요? 그래, 봐봐 여길라 경험치 받아먹으려고 독식하려고 쏠 뻔하는 겁니다 다른 이윤 없습니다 만렙을 찍고 싶은 왜냐하면 전에 일장에서 7레벨을 와감고 7레벨을 시작해서 약간 좀 거시기하거든요 기분이 자 보도를 가서 가져오라고 했죠? 세금 군대 받으러 가죠? 왜냐면은 캐스트 주면 15,000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딱히 세금이 당장 받고 싶진 않은데 그냥 300마리 넘어가야 하이어빌이에요? 레벨 제한 그런 게 아니군요 내구선 그만 찍고 하이어빌 따놓고 좀 봐야겠다 전사하면 역시 윈드밀이 제일 세지 않을까 힛윈드? 인게임이 그러죠 뭐 90년대 게임은 특히 전사하면 힛윈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바리안도 그렇고 디아블로 바바리안 힛윈드가 싫은데 야 이렇게 빨리 된단 말이야? 힛윈드가 싫은데 힛윈드가 싫은데 이 Cosmann 지금 상가할 거예요 아마 오천입이다 아 좀 많이 가져가네 그래서 뭐 이정도는 뭐 안 들릴라 그랬는데 들렸어 들고 와야겠구만 아 이거 계속 주는거냐 겸씨? 아 그럼 개이득이지 아 아 아 근데 너무 많이 퍼가는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무리 내가 꽁으로 세금 받아먹는다 그래도 그렇지 돈은 많으니까 빨리 가죠 쌍수면은 공에 십은게 양손으로 들어가는거에요? 아니면 양손 합쳐서 공에 십이라는거에요? 아이고 아 아 그래 네 번인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네 번인거죠? 공에 네 번 그 기술 쓰면 이제 열 번이다? 어 천오백원 있네 아 자주 쌓여가지고 뭐 근데 오천원 오천오백원만 썼다고 생각해보시면 뭐 전에 사천오백원 받은 것도 있고 돈은 뭐 사과나게 많으니까 열 번 받을 수 있다 야 2.5배네? 아 되게 좋네 아 이거 지금 여기서 갈라그라는 거야 아 이거 지금 여기서 갈라그라는 거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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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체성 관련 발언 이유로 메세지가 보류되었습니다 허용하면 채팅 아니 아니 채팅이 뭔지 알려주고 나한테 허용하라 말아 해야지 무슨 채팅을 보류해놓고 나한테 허용하라 그러면 어떻게 글씨도 안 써있고 보이시나요 님들? 훅 잠깐만요 아골 때리네? 아니 지들 고류도 안 보여주고 보래 뭐야 이게 보이시나요? 흙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알려 주기 허용할지 말지 정하라 그래야지 잠깐만요 주세요 버스게이트 아 좀 찾아보자 허용해보자 아니 아니 무슨 무슨 댓글인지 알려줘야지 허용 됐답니다 자 뭐 그렇구요 피드백 감사하다고 그러구요 아니 뭐 댓글 내용도 안 알려주고 그냥 허용할지 말지 정화를 어이씨 뭘 때리네 정체성 얘기가 뭔데 아 이상한 동네야 트위치는 이해가 안돼 황당하네 어디로 가라 그랬지 부두로 가라 그랬나 배로가서 뭐 훔쳐오라 그랬죠 좋아요 아이템도 소정의 아이템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구요 가겠습니다 장면 꽤 괜찮은 것 같고 20회까지 된다는거니 고 향상된거 쓰면은 향상된게 되게 좋은거면은 아 어쭈? 어쭈 물량 먹어? 어? 뭐야 250? 에이 뭘 또 숨고 그래 나는 내고 좀 쓰면 되는데 이리와 오 야 항상 이물약을 준다고 100원에? 오 좋네 아 10회 10이 고정이고 거기서 이제 아 2배 해도 그러면은 기본에서 2배를 하면은 8이고 10이 일단 최고라고요 별로 안 좋네요 법사 안 좋다고 말하는건 좀 오반가? 아 이거 너무 잘 주잖아 뭐야 다 말살이 부르니까 가서? 와 야 100원이라고? 오 제법 좋은데 뭐야 시방 시방 지금 야 뭐야 투명한 물량까지 줘? 잘 잘 돌렸네 저거로 야 나와봐 어디있어 누구야 거짓길래요 나중에 잡는걸로 하고 젠네는?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젠들 수도 있으니까 아 투명한 물량은 너무 좋다 저 의외로 괜찮더라구요 투명한 물량 없어서 못쓰는 물량인데 이 주면 나 고맙지 킹각스가 문제다 킹각스 어떻게 잡냐 아 술 한잔 때리고 쓴 맥주 아니야 앨범에서 뭐 왕족처럼 한숨 그리고 왕족처럼 한숨 크으 부르주아 옛날에 그 일본 만화책 같은거 보면은 직장인들 와서 막 술집에서 술 먹고 막 신세한탄하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볼 때가 생각했던게 직장인은 대체 빅맥주소가 얼마나 되길래 맨날 그런 데 가냐 자 이거 번 돈보다 더 나가는거 아냐 그런 수칙 가면은 아 아 아 아 아 가져갈건 없지만 보고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가속의 기름을 판다고? 가속의 기름 팔았어 원래? 내놔 방어의 물약 오 방어의 물약도 사야지 야 너 좋은거 많이 팔았구나 오 오오 이런거 팔았구나 어우 진작에 알았으면은 미리 사 샀을텐데 아 좋아요 물량배 아직까진 힐링들은 안쓰니까 가속의 물약 쓰죠 힐링들은 좋겠다 그러면은 가속의 물약 쓴것 보다 좋다는거 아냐 가속의 물약 쓴것 보다 좋다는거 아냐 음 임무수행 어 드디어 나왔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 내구성 먼저 쓰자 어이구 숨었어? 에이 푸질없는듯이 어디보자 야 너무 좋은데 전사? 버프도 많고 뭔가 하는맛이 난다 버프가 있으면은 역시 제가 또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전사의 소양이라고 말했다 저거 진짜 하나만 줘봐 이거 아 이게 화물이야? 어? 빨리 나온다 들어와 이게 해독제인가 보다? 그렇네 소검 플러스 투 어우 야 플러스 투 소검? 리브드 홈 도끼 음 원거리 가능하구요 하아 야 이거 소검도 제가 찍고 있거든요 소검도 좋은거 나오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무게 40 일단 필요없는건 팔고 아 팔지 말까 그냥? 굳이 안팔아도 이제는 자리만 나면은 팔긴 해야겠다 불량배같은게 있는거에요 소검도 소검도 어디 보자 쟤는 한참 뒤에 될거 같고 소검이랑 도끼 팔아주고요 아직 저는 여기에서 팔게 많거든요 야 아이템 괜찮은거 많네 가면 좀 팔아버릴까? 잿 비타를 카타나 팔죠 가면 또 팔아버리자 칼럼샤이티 테테리안 워터 데이비안 가면 또 안팔려? 도둑갈 Entwicklerin 도둑갈대 SO 1번 쓰고 싸우는 건 귀찮긴 하네. 18초니까 기다리는데만 쓰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뭐 20초, 22초? 22초 넘을라나? 어찌 됐건 약간 전투가 길어지네, 쟤도 싸우려면은 버퍼 하나만 있었을 때까지 편했는데 전사하면 역시 깡으로 딱 싸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손맛도 중요하지만 자, 묘지 갑시다 한숨 때리고 엄마야 내가 니 곰돌이 찾아서 주지 않았냐? 아, 잠깐만 곰돌이 찾아서 주지 않았나? 또 곰돌이 자꾸 재탄 갈라 그러는데 아, 이새끼고 안 되겠는데? 일로 가자 여기 제일 가까운 거 같다 그런 거 같네 흠, 알겠습니다 가는 길에 거미 잡아서 한 4천 정도 겸치 먹고 이걸로 찍어게 날려버리고 야, 다 안 찍어도 데미지는 거의 어, 쎄네 미리 와봐 아, 다 안 찍어게 날려버리고 아, 다 안 찍어게 날려버리고 달달해 지나갈 때마다 4천씩이라니 열 번만 왔다 갔다 해도 거의 메인캐스트 한 번인데? 거기다 쇼컷이고 독도 안 걸리고 어딨냐? 나 왔어 너는 다시 돌아왔다 아, 너의 눈에 다 다가가게 날려버리고 아, 너의 눈에 다가게 날려버리고 아, 너의 눈에 다가게 날려버리고 너는 다가게 날려버리고 훌륭해 inde 이십 유일 중 Ulm 영웅 잠깐만 두 번째 인물을 선택한 게 엮여 온 영웅이라고? 근데 왜 이건 영웅이야? 와, 일단 아무거나 하자 아 아 아 아 아 헬럼 푸린 좋아 가자 빨리 난 경험치 주니까 캐스트 많이 하는게 좋아요 어 좋은데 아 빨리 만렙을 찍고싶다 아 쟤 안되있어? 아래로 가서 갈까 그럼 아래에도 있잖아요 쟤 안되어있네 아 이거 조금 실망인데 뭐 다 안되있어? 아 뭐냐 아 지금 상태 데미지가 몇이야 어 많이 올라가는구나 야 최소 데미지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가 두배까지 아니고 한 10차이니까 1.5배? 많이 올라가네 경험치의 노예야 아 아 오히려 그런 시시한 데미지로 아 곰돌이나 해줄까? 근데 곰돌을 또 가져오란 말이야 야 너무 했다 그거는 좀 분명히 깬거 같은데 분명히 깼을텐데 그래 그래 깼잖아 뭐 원, 원온이 남아서 그런가? 일단 이거나 깨러 가죠 뭐 중요한거에요 그런게 어디로 가라 그랬죠? 아 일단 가봐 아 2층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 아 2층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 아 2층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 배신을 때리고 뭘 하건 나는 경험치로 만들겠습니다 아 무슨 결과가 있건 내가 원하는건 오직 경험치입니다 아 돈을 어차피 성취가 주니까 아이야 너무 꾸준적인거 아니냐 내 구성 안좋고 더욱 세다고? 어차피 쟤보이는 놈 온다 좋아 덤벼 아홉다네 아홉다네 아 뭐 좋은거 하나도 안주냐 물약 좀 줘 들어와 들어와 1400경험치 오 좋은데 가잇 아 얘구나 아 이게 혹시 그 면역이었나? 뭐하냐 너? 야 나 투명감기 있어 어디서 투명 따위를 어디서 건벙지게 말이야 야 아니 그건 아니지 두 번 쓰는거 만칙이지 아 뭐냐 어? 파이밍할거야 도대다운 짜증나게 쿠프지 파이밍을 하겠어 에일 번데 자꾸 나오고 음 아 이게 다야? 로브는 비싸게 팔릴라나? 아 쓰레기 로브 같은데? 그냥 버리자 에이 이 정도는 따야지 야 진짜 힘없는거 봐라 아 실패했어? 아 이건 좀 과한거였구만 어 뭐있다 아 이거 왜이렇게 다 세게 만들었어 인내의 물약 이게 뭐였죠? 건강 필요없네 넌 자유다 나 캐스트 두개 다 받고싶은데 캐스트를 짜게 막 골라서 받게 아니야 치사하게 일을 해주겠다 그래도 저놈의 필기들은 일을 주지도 않고 푹에다 하면 얼마나 좋아 난 위에 내려왔을까 내려올 이유가 없지 않았나? 경험치 먹으려고 왔나? 내 본능이 또? 어 경험치 좋아 여기까지 하면 먹어야겠다 일로 가면 경험치였나? 아이 그만해 나팔 그렇지 아 뭐야 아 진짜 개협이네 이거 한번밖에 못킨다고 오오 에이 그런거 안통하지 레베루가 있는데 아 좋아요 아 뭐야 저기있는것도 다 잡아버려 입구로 나간다 당당하게 그래 그라치 아 버프 다 끝났네 파이라 진짜 솔직히 버프가 필요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서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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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떼니까 뭐하냐? 때려 때려 자일 아 제가 저렇게 나오면 나도 할일이 없진 않지 버프 다 걸고 내구 속은 별 필요 없었지만 일단 버프 갑니다 버프 걸고 갑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왜 하나도 안통해 진실한 시간은 왜 쓰는거야 어우 좋아요 위로 가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 너무 휘져놓으면 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죠 뭐 적당히 좀 봐줘야지 사람이 과하면 아니암만 못한 법 가자 뭔가 경험치를 모으는 재미가 있다 바로 속에서 처음 했을때는 하나도 모르니까 약간 뭘 해도 레벨업 해도 뭐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재미없었는데 조금 이제 해보니까 재밌네 겸치를 차곡차곡 쌓아서 레벨을 올리는 맛이 있다 자 음 4천내나 어디서 찌그레기를 가져왔어 같이 와 거미 진짜 빠르긴 하다 칼날 거미구나 물리개통 거미네 그럼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쟤 무비야 여기 2천짜리야 방심할 수가 없어 칼 얼마 줄라나? 4만? 아 3만 줄 것 같은데 진짜 4만 주자 빨리 받고 싶구만 뭐 원이었으면은 그냥 임무엔 위치나 블락으로 뭐 막 했을텐데 잘 됐다 그 인포맨은 그 인포맨은 그 인포맨은 그 인포맨은 그 인포맨은 그 인포맨은 뭘 해주면 되겠나 뭐 해주면 되겠나 아 3만이야 어 어 지하로 가서 이제 죽이고 와야 된다 어어 아아 어 그래? 니 접선자가 또 있어? 귀찮은 녀석이네 우리 가자 여기로 가나? 절로 가나?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길긴 한데 일단 동선이 가까우니까 입구랑 가 본 다음에 이리로 갈 수 있냐? 입구로 다 나가야 돼 나는? 가자 나갈 데가 없어 아 있네 본진 가서 털어오라 빨리 가죠 근데 이거 함부로 털어서 막 이제 쟤는 안 되는 거 아냐? 난 입구에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물약이랑 챙기고 싶은데 돈이랑 아 약간 좀 그런데? 살려두고 싶은데? 아 약간 좀 그런데? 살려두고 싶은데? 살려두고 싶은데? 으응 예. 도와줄게 경험치만 주는 건 좀 안이고 없네요 아 물론 성주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진 않는데 아까 이제 돈 줘도 되지 않나? 지하로 가랬죠 지하가 어디로 가더라? 이따 올라가자. 아 기억이 안 나요. 맵에 이게 이동하는데 지하가 안 뜨니까. 왼쪽 문이었나? 여기서 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게 아니잖아. 이따 할 수 있어야지. 아마 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됐어. 안 먹어. 저런 거에 넘어갈 내가 아니야. 지하 어디야 진짜? 너 어떻게 갔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하도 옛날에 와서. 집에서 라면냄새가 진동을 하네. 어떻게 갔었더라? 이리로 갔었나? 여기도 안 들어가진다고? 그럼 나한테 어쩌란 말이냐. 이리로 가는 게 이제 퀘스트인 것 같은데. 극장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아 그래 겔란베일한테 가야돼? 내가? 겔란베일이 누구였더라? 빈민가에 있던 애였나? 뭐야 강도야? 좋아 해치워. 죽여 죽여 죽여. 그래. 그래. 그럼 비백. 뭐네? 아 물력 없냐? 천에. 나쁘지 않네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겔란베일. 겔란베일 어디있어? 여기 없나? 겔란베일 어디있어? 겔란베일 어디있어? 본거지 아래에 머물고 있다. 겔란베일이. 아아아아. 겔란베일이 얘였어? 아 여기서 돈 받던 애 아니었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겔란베일이 그러면 걘가보다. 드루이드 숲이었나? 아닌데? 어디였지? 여기였나? 넌 내가 개파누가 아참다. 근데. 되게 약하대. 어떻게. 근데 강도보다 약하냐? 필드 도적이. 그건 아닐까? 데미지는 확실히 들어오네. 조합이 중요하긴 해. 그라치. 나 성체 갔다 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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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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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다 그냥 가자 보이자마자 물약 먹고 그냥 다 죽여버린다 성문 압박하고 있다면 여기냐? 무슨 압박이냐고 어어 감히 내 성을 노린 것을 후회하게 해줘야겠구만 업사부터 죽여! 어어 아이 건방지게 또 진실의 눈을 쓰기에는 시간이 좀 안 맞네요 궁수부터 죽여 그럼 어쭈? 제법 잘 버틴다 파밍은 한꺼번에 한다 어쭈? 우리 왜 궁수밖에 없냐 밸런스 왜 이러냐 자 죽어 로에 날고 아 뭐야 파밍 안했는데? 야 로에 날고있다 당신의 노력과 함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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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 5만이야 대박 대박 파밍할래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템 사라진거 아니지? 가수의 기름빨로 빨리 가자 뭐야 저거 영혼이야? 드네살공의 영혼 아니냐 저거? 아 아직 남아있다 내꺼야 어디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라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라 그래 내놔 갑주 갖다 나 팔거야 화살 필요 없어 내놔 칼도 있네 로에 날고인가 보다 쟤가 칼이랑 아 기대되는구만 변종건 플러스 야 저런거나 쓰고 왔어요? 아 이거 좀 구린데 생각보다 법사걸 파밍 못한게 약간 흠이다 빨리 가자 가기 전에 한 번만 대하 더 걸고 가자 내 옷도 처분해줘 옷 처분하지 말고 우리 병사한테 주면 안되나? 로에 날 기사단의 그 옷을? 대장 왜 들어왔어? 나가서 용비해야지 아 잠깐만 아 또 이뻐 가자 야 오만이라니 기대 안하고 왔는데 한 15,000 기대했는데 오만이라니 그리고 가장 거슬리던게 끝났죠 나 없는 사이에 혹시 뭐 쳐들어와서 어떻게 되는거 아냐 생각했는데 그런거 자자 없이 강의 겐사이 방패랑 갑주가 없어서 약간 내 취향이 아닌데 역시 나는 역시 풀 중갑 그정도 나와줘야 이제 만족을 하지만 이정도로도 충분히 나쁘지 않네요 4만원 있구요 가능하면은 내 기본응식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런건 없는거 같고 그런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거 그 그 이 거미처럼 아 이 거미도 한번도 안써 봤네 아직까지 솔직히 이거 보고싶지는 않거든요 거미 해봤자 시커먼 거미 하나 나오는거겠지 그렇지않나요 어 기대나 안되고 하나도 역시 거미라서 좀 싫기도 하고 위자더슬레이어는 저것도 못쏘하네 개찐다네 대체 대체 왜 중재하는거냐 걔는 버서커 한번 해볼걸 그랬다 장비도 다 한번씩 껴보기 위해서 저의 전사랑 버서커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뭔지 이미지적으로 법선은 약간 흥미가 안생기네 선들도 있고 뭐야 어디요 어 메어 이게 아직도 안왔었던거야 그러면은 마크 떴는데 오우 거다 잠깐만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이야? 어 나중에? 아 근데 메인이라서 먼저 하고 싶긴 한데 메인하는 것보다 서브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구나 갔다가 가자 얘가 갤런의 딸이를 구했다는 게 예였을 거 아니야 가겠습니다 쟤댓 몬스터 없나? 아 물 다 마셔버렸네 정보만 듣고 일단 가죠 뭐 천천히 제가 도와드리며 도와드리며 뭐야? 갤런 윈드스피어? 갤런 베일은 다른 놈이야 또? 아 그럼 저거 먼저 하자 그냥 5마일 갤런 베일은 2만원 갠 것 같은데 생각에는 내가...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로드라고 부르네 다? 하플린 꼬머 일당을 고용했는데 소용없었던 것 같아 하플린 꼬머 일당을 고용했는데 소용없었던 것 같아 반란군에 소속돼 있었고, 아마 낙오병이겠지. 됐다. 볼까? 어떤 내용인지? 오늘 조조도 해야 되고, 마블도 해야 되고, 오늘 방송 아마 길게 할 것 같네요. 좀 쉬어가면서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시간씩 쉬어야겠다, 한 번 쉬고. 이 살인들에 대해 뭘 말해줄 수 있어? 팔 물건을 보여줘. 물건도 파네? 왜 칼이 들어왔는데? 자, 판금갑주 역시 비싸. 사슬갑주 하나? 사슬갑주 하나. 4,000원. 화염 저항의 물약. 이거 50%가 추가되는 거면 나 100% 아닌가, 거의? 50% 적 있잖아, 40%죠. 가져갈까? 여태까지 화염대비지가 아파서 못 이겼던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얘가 파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돈도 더럽게 많으니까 사가자, 그냥.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팔겠지. 이유가 없으면 안팔겠지. 화염 저기 나오나 보지 뭐. 야, 대화 좀 하자. 에이, 이게 뭐니? 아, 수준. 유스풀 가젯스. 예스, 아이투. 네, 에일도 사가라. 여기서 이렇게 파는 에일이었어? 도둑질 통탈. 아, 이건 또. 도둑 전역이네. 민첩 필요 없고요. 천재 필요 없고요. 해독제 필요 없고, 목걸이 있으니까. 냉기저항은 좀 가져갈까요? 냉기저항이랑. 보석주머니. 다야? 아, 필요없네. 서리거인 먹으면 중첩이 안되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아, 냉기저항 정도밖에 없네. 요한나. 아, 얘 도망친 애들이네, 얘네. 아, 얘 도망친 애들이네, 얘네. 도망친 애들이네, 얘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얘 떠나지 않는 거야. 아... 고마워, 고마워. Casualgy는 없다. 연락 안 해. 그는 더 좋은 가격을 없을 거야. 그거는 확신할 거야. 연락 안 해. 고마웠을 때. 가ochards 하냐? 그들은 다 저에게 잔기요. 아, 가자. 어... 밤이 되면 그림이 좀 검은 향실도 보이지만 어, 이거 이상한데 느낌이? 죄송합니다 누추한 건 이상이다 야, 여기서도 또 선행을 베풀어야겠구만 마녀가 700년 전 이 땅을 쓸고 날 때 여기도 있었어요 그녀는 사각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언덕에서 내려와 불쌍한 사람들이 잡아갈 때 빼고는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양치기들 아이들 조심하자면 누구나 잡아갔죠 그녀는 그들을 고문했고 밤이 되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찾으려 하면 단지 조각란 시체만 발견될 뿐이었죠 강한 마흡사다 이상한 점이 있다면 로드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음... 이 녀석, 이 녀석, 자꾸 잠깐만요 모른 게임을 하면 조용해지는 편입니다 아, 제가 원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들 잘 안 하는 게임하는 거 어쩔 수 없으면 운명이에요 취향이기 때문에 사실 남들이 잘 아는 게임을 하면 그만큼 이제 재생창도 막 올라가면서 소통도 되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오고 그럴텐데 흐흐흫 연구일지 과연 일지 초음아홉사가 자신의 다른 두 초음아홉사 친구들과 함께 오마이를 탐오며 사라진 마녀의 흔적을 찾아 나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를 믿기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들은 길이 잃은 이후 어느 날 밤 보이지 않는 많은 육식 생물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모양이다 여성의 문제 문제지만 무척 날렸었으며 마지막 편지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조셀러스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 마이클러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무척 유감이다 하지만 아, 분명 우리와 함께 뭔가가 있긴 하다 우리는 그게 이 지역의 시골뜨기라 생각했지만 시골뜨기는 이토록 영리하지 못할 것이다 조셀러스는 그것이 마녀라고 말했다 난 잠들었을 때 그녀의 몫을 들었다 난 더이상 잠들고 싶지 않다 난 더이상 잠들고 싶지 않다 더이상 그러하다 아, 갖고 가자 일지인데 뭐 유품이 될 수도 있잖아 밤에 누가 뭘 잡아간다는 거 아냐 뭐가 나타난다고도 하고 좀 많이 살까? 여자가 잠잘 때 나는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다 내놔라 어우 예아 아, 400원이라고? 반지 내놔 인첸트 안된 반지네요 이야아 마법봉 나왔다 나왔다니 공포의 마법봉 못쓰는 거죠 아, 독 걸렸어? 아, 귀찮게 하네 나는 말이야 독에... 독에 말이야 내 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독의 능력 예스 예스 너무 좋아 장비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다 있어 앵 가는 거 책 장수 뭐냐 장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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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책을 발견했다 가볼까 이제 난 근데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게임 하는 데서 약간 이 게임 생활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너 동네 될 것 같다 응? 아니군요 당신은 누구여? 왜 그래? 연인과 지금 잘 안되고 있다 하아 어쩌면 내가 당신을 위해 그 얘기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구만 도박힘이오 도박힘이오 하아 아아 중요한 일 있다 아 아 이거? 골라빼라는 친구 야 이렇게 센 걸 만들 수가 있어? 골렘이 되게 세잖아요 어... 나도 하나 만들어주라 그럼 겸치 안먹는 애로 아아 내가 한번 해볼게 소년으로 보이냐 내가? 미믹의 피를 조금 구해야 된다 오오 재밌을 것 같은데 골렘도 만든다네 이따 뭐였어? 누구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붉은 자우를 죽었게 남겼다. 아, 오두막을 보면 돼. 야, 역시 애들이 아는 게 많아. 역시 판타지 게임에서 애들이 다 알아네. 안 믿는 애들도 있고. 아, 잠깐만. 이 버그 좋지 않아. 자아. 아타. 잠깐만. 에나 핸드릭에. 에나 핸드릭.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시간이야.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맵 구조가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돼 있지? 뭐지? 뭐야? 뭔가 이상한데, 베비? 이리 가봐. 전체가 이제 마을이고, 마을 외적인 건 없는 거 아니야. 사이즈가. 그렇게 보기에도 뭔가 좀 이상한데, 베비? 뭐지? 에이, 어디서 곰탱이가 개겨. 지금 사백짜리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임? 우리가 말해. 이렇게 말해. 하고 끝났어. 발리가가 누구야? 돌았나? 뭐야? 아, 잠깐만. 졸라 빨라. 이거 세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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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졸라 세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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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선량한 시민을 지금... 어, 야, 다시 읽어봐야 되잖아. 다, 다, 다시 돌아다녀야 되잖아. 나 같은 변태들은... 어두운 맵이 있으면 못 참는다고. 다 밝혀야 된다고. 아, 다시 다 밝혀야 되잖아. 스네이 게임아. 아, 개, 겸이야. 우와, 짱 커. 맵이 이렇게 넓다고? 잠깐만, 이거 엄청 넓네? 아, 마을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당연하게. 아, 생각을 잘못했네. 야, 이 정도면은 뭐가 있어도 이상하진 않겠다? 어, 뭐가 있네, 또. 이게 그 얘기한 오두막인가? 입구가 없어. 입구 없음. 여기냐? 아, 이게... 뭐, 늪지대 같은 게 아니구나. 풀이구나, 그냥. 이리로 가는 거겠지? 왜 그러겠지? 그라운드 호구, 불곰. 그렇지, 길 있는 거지? 아닌가? 좀 더 삥, 돌아가 봐. 아 저쪽이 길이 맞나본데 그럼 여기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거요? 아무리 봐도 있잖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이시나요? 나무로 박아놨어요 지붕이랑 아니 보통 이런 데 있잖아 입고는 이런 데 있거나 이런 데다 나왔어 사이에다가 변태인가 봐 미쳤어 진짜 혹시 캐스트 안 읽고 그냥 올까 봐 마을사람 대화 안 하고 그냥 올까 봐 막아놓은 건가 이렇게? 더 변태지 그러면 1골드 많이 했다 게임이 영상은 적당히 잘라야 되기 때문에 어 1업밖에 못했지 아아 멜라 1지 멜라가 마녀라는 글도 있었는데 뭐야? 뭐야? 와 늑대의 자국인 것 같다 조금만 더 해야겠다 아 레벨 5 노무트 저번에 사업이나 했는데 아 당신은 지금의 걱정과 상관없이 많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재상을 남깁니다 플레임 롤 7일 키아채가 또 방문을 했다 나의 야생생물의 길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열심히 기어 나이다 어둠의 생물들이 숲을 활보한다 몇몇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듯이 알 수 없는 육식생물 르르르르 동물에게 살해됐다 몇몇 주민들이 알 수 없는 육식동물에게 살해됐다 누가 살해를 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자기만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제일 수상한 건 아침에 시체들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르르르르 시체들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모든 흔적들은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늑대물이의 소행임을 알고 있었지만 늑대들이 시체를 훔쳐가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간 놈이 따로 있다는 거네 근데 여기 시체도 있고 늑대가 죽인 시체를 여기 침대에 있었죠 방금 아니면 늑대에 비슷한 생물들이라고 말해야겠다 밤에 순찰을 할 때 얼핏 보였다 늑대들이 나와 같이 뛰고 있는 게 자주 눈에 얼핏 보였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끌려고 했지만 아니 늑대가 뛰고 있는데 시선을 끌려고 했다고 조금씩 환장했네요 날 무시했다 제일 이상한 거는 늑대 무리가 어떤 사람한테 조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다 나는 것이다 오래전 무리 대장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들은 장이 많았다 늑대 대장 무리랑 이야기를 했었다고 얘가 이제 뭐 동물의 그거를 야생의 길을 배운다고 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나한테 도망가는 건 아니면 이렇게 말하자면 무섭지만 나를 속에서 지켜보는 것 같다 아 그리고 많이 지났네 8일 뒤 일주일 이상 지났네요 이제 거의 정오지만 내 오두막 밖에 숨어 밖에 있는 숲은 그림자로 가득한 창고처럼 보인다 새소리와 대부분의 동물 소리마저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나는 늑대 소구를 찾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난 거기로 향한 지도를 그려봤다 모든 흔적들이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어떤 늑대들이 이렇게 행동할까 이들은 사람이 교활함을 가진 늑대들이다 그리고 뭔가가 있다 머리에 머리 속에 속삭임 지금처럼 깨어있을 땐 희미하지만 잠을 잘 때면 난 이 목소리 목소리 얼굴에 대해서만 꿈을 꾼다 속삭임과 관계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 밤 해가 지면 내 의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밤 해가 지면 의문을 찾을 수가 있다고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우리는 오늘 늑대 소구를 찾으러 출발합니다 내가 정찰한 바에 얘기하면 이 지역의 큰 늑대 무리가 돌아다닌다는 메랄라의 의심은 사실인 것 같군요 늑대구리 있다는 생각되는 것을 제대로 표시해놨어요 따라오세요 하지만 조심하시고요 인레스메일 북쪽으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숲지역의 길이 표시되어 있다 어 그래 가자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북쪽으로 몇 시간이라고? 이 게임에서 몇 시간 동안 걷는 경우가 있어? 있겠지 인베스메일이 잠깐만 인베스메일? 잠깐만 인베스메일이 뭐야? 아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음 잠깐만요 나 3장 들어가면서 풀링캐스트 가던데 아무래도 아마도 아닌가 확신이 없습니다 아 레벨업했다 경시 몇 받았는데 22,500 많이 줬네 대화만 했는데 레벨업 2,500 잠깐만요 능력치 안 올라가고 아 능력치 안 올라가고 아 능력치 안 올라가고 포인트만 준 건가요? 포인트만 준 건가요? 1인드 어택 1인드 어택 1인드 어택 타코아 피해 4점에 펜지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해보자 1인드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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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모르겠다 일단은 뭐 올라가야죠 얘는 여기 이제 여관 쪽에서 얘네가 여기 있었잖아 애들이 여기로 왔다갔다 했다는 거야 여기 위에 뭐 괴물 같은 놈들이 있는 대리기인지 나발인지 일단 가보자고 야 불곰도 이렇게 살고 이 위험한 동네 애가 막 왔다갔다 했단 말야? 예 영신이 아니구나 아 여기구나 올라갈 길은 저쪽이 있고 둘이 뭐야 한번 해보자 말해봅시다 아니 그냥 덤비는데 얘네들? 오 힐링 진짜 빨라 아 찰라운드라는 게 설마 아니 아니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야 쎈 쎈데? 물약 뺨 치는데? 뺨 치는 오천? 야 됐다 좋은데 이거 진짜 후반캐스트인가? 필드몹들 이렇게 잘 준다고? 돌이기 1이야? 아 개쓰레기죠 아이템은 쓰레기네요 뭐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막은 거겠지? 그렇지 곰이 도망가 사람 보고 역시 인류는 최강이야 뭐 어디 갔어 얘 그라운드 호구 죽였어? 그라운드 호구 죽였어? 뭐 어땠나 보 내구성 오래 간다 내구성이 제일 오래 가는 거 아냐 이 정도면? 또 숨겨놨다 이거지 문 신들은 맹세코 아 신들은 맹세코 아 아 다른 퀘스트가 연계가 되어 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난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강릉술사의 선조가? 오 재밌겠다. 캐릭터가 당신 라복을 두려워해. 선조는 죽었잖아. 강릉술사의 선조가? 어떻게 여기 그렇게 살아? 음... 차량 진정한 아 이거 하면 귀찮아질 것 같은데? 아 발리가 코살라 사냥이 있듯이였어? 아 이게 이 퀘스트였어? 어 나중에 할래 나 어 레벨업이 많이 된 것 같지? 전사야 얘? 너도 쌍수냐? 아 쌍수 동료 필요 없는데 쌍수 카타나야? 소금 끼래? 잠금 끼래? 잠금 껴라 아 왜냐면은 내가 이제 잠금이 있으니까 12레벨까지밖에 안되네 너 직업이 뭐야? 직업이 스토커야? 어 능력씨 되게 준수하다 당연히 스킬을 못쓰지 야 성직자 기술을 쓰네? 성직자야 그러면? 스토커가 뭐야? 어 됐구요 얘랑은 나중에 나중에 동료를 짜겠습니다 어 나름 센 놈 같은데 아 여기 동료들이 다 세네 기분 능시도 좋고 밤에 돌아다니면은 뭐 나온다고 그랬었지 그럼 쟤가 나쁜 맙사는 아니구나 어 느낌 맨지 그런거 같고 얘가 이제 착한 흑마술사? 크 이것부터 겪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마을과 약간 공존을 하면 살아가는거 같은데 더 다녀보죠 더 말라가꼬사르 말라가꼬사르 당황스러움네 저거 뭐야? 가서 쓰자 다른거 안녕? 이유를 알고싶어 아 그렇겠네 솔직히 얘네 이 사이즈 보면은 나 고급할거 같은데 악국하는거 보니까 좋은놈인거 같은데 확실히? 아아아아아아 그래?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데 좋아 어 야 재밌다 이거 게임 맨마다 스토리가 흥미로워 캐스가 그냥 많은게 아니라 여기 가도 아무것도 없겠지 그래서 가자 너무 어두워서 안보여 얼어서 갈래 바를부 잘들 있어라 바를부 나쁜 마흡사가 범인이네 발라가 아니야 진짜 약간 인성이 쓰레기라서 몬스터는 이제 아무래도 좋다고 다 작살내고 다니는거 아니야 뭐야 여기 길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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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만들었어 발라가 집 짓다 말았나본데 아 너무 구석 아니냐 하면서 스물라고 지었다가 일로 한번 가보자 야 보기 짧은 시간에 많은걸 했어 짧은 공간에서 발라가 집 바로 옆이잖아 여기는 뭐 맵이 좀 적네 살당된 부분이 내가 이쪽에 시작을 했구나 이분은 조조하고 마블 해야겠죠? 조조도 안한지 꽤 됐네 요즘 게임을 너무 다양하게 색을 들어가기도 하고 별모소도 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네요 게임을 한 그게 시간이 아 화나다 좋다 아 화나다 현장한테 가자 여기까지만 오고 바로 위야 그럼 여기서 여기 있던 애들이야 그럼? 아니 지금 여기서 여기가 마을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마을이 그 애들이 있었다고? 잠깐 놀러갔다가 쟤네 봤으면 심정말로 죽었겠는데?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뭐 팔도스 게이트 2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다음에 연속하도록 하죠 재밌네요 드디어 3장이 들어왔구요 다음에 연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뿅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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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